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유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메 그도 먹은지라 아멘 지금 시간에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단의 전략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복음 서밋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었습니다 이 복음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이제 모든 흑암과 재앙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이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이 본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바로 능력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원어로 디나미스 바로 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그런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이제 이 보호자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나의 24 그럼 내가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의 24 그리고 현장이 살아나는 현장 24 이런 응답 24를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25의 응답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언약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25의 응답을 누리게 되고 또 내 인생을 통해서 이제 인생 작품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것의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말 복음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단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 떠나면 이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십자가의 대속과 그 보혈의 피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만이 이제 의롭담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고 그리고 이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가 그 수준만큼 응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죠 그런데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이 마틴 루터가 붙잡고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이제 기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오 영생의 축복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 그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오직 그리스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사실적으로 어떻게 내가 보좌의 축복 자녀의 축복 누립니까 오직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밖에 돌릴 게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면서 날마다 이제 과거의 것을 다 내버리고 사모직으로 날마다 각인뿔이 채질되어져서 이제 보금을 가장 최고로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영적 하이스트 타벤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다 주신 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리고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자꾸 가라지를 뿌리고 그리고 불신앙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속임수에 절대 속지 마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보금서미트 시기를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원래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천지와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을 주신 거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바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강을 중심으로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시고 이제 이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나님이 또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이름을 짓는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내는 거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8편, 5절에 보니까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이 새벽에 난 우리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른 건 누리지 마시고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만웰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사역을 마치시고 7일째 되는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7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바로 우리 인간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피조물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 안에서 예배 축복 속에서 인만웰 축복 속에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이제 정복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예배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이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죠 특히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현장 예배를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되는 코로나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예배 못 나왔던 성도님들이 많이 예배를 회복하고 또 나오고 있는 게 참 너무 감사한데 한편에서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들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살아가는 교구 현장에서도 정말 불신 가문에서 불신 가족 속에서 그 어려운 영적 싸움을 싸우고 예배를 나와서 정착을 잘 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안 나오다 보니까 다시 그게 주저앉은 거예요 본인도 본인이고 또 가족들이 또 이제 그래 나가지 마 이렇게 또 돼버리잖아요 그 영적 싸움 실컷 싸워서 왔는데 그러나 절대로 사단의 계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을 자꾸 겁주고 막 불안감을 주지만 언제든지 예수 이름 붙잡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흑암 꺾고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뭐 순교의 정신으로 결단하고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절대 순교하는 일은 없을 줄 믿습니다 완벽하게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절대로 모이기를 패하는 사단의 계기 또 이 모이기를 패하는 세상의 모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전으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잡히면 죽는데 코로나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고 이 예배 시간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전이라는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강하게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로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이미 주셨던 언약을 다 회복시켜 확인시켜 주시고 아 내 신분건세 내가 이럴 신분이 아니지 나에게 이런 언약 주셨지 그리고 이제 매주 성취될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가정의 현장의 교회 2, 3, 7 이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이러한 정복의 영적 서밋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다 회복하고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사단의 전략과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사단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유혹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동산중앙의 선악과를 만들고 이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다른 것은 먹어도 되지만 이것을 먹는 날에는 2장 17절에 보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뭐라고 하와를 유혹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이때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이 유혹을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라고 뿌리쳐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성도 여러분 뭐를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눈에 보이게 시달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한 공격은 뭐냐 바로 자꾸만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고 들리고 시달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내가 자꾸 말씀을 놓치게 그리고 뭡니까? 강단의 말씀을 받아도 내 편의에 맞게 자꾸 바꾸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막 이렇게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다른 거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뭐 이것도 먹어도 안 되겠냐 뭐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했는데 근데 이 선악과 이거 하나 먹는다고 뭐 다 하시겠냐 자꾸 이렇게 틈을 이렇게 삐짓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자꾸만 말씀을 놓치게 그리고 현실과 분위기에 적당하게 타협하게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육신적인 탐심과 명예와 이 권력욕을 자극하면서 결국은 뭐죠? 내가 하나는 자리에 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세운다는 것은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에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강단 말씀 하나님 말씀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게 하나님 자리에 내가 서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비둬 그게 하나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학계에서 2장 9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겠다고 이런 원단에 말씀 주시면서 이제 본당원당과 70인 제자 운동에 두 가지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속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나 많이 냈는데 또 내야 돼 그죠? 아니 내 형편이 더 급한데 지금 성전 건축을 내야 돼 아니 뭐 코로나라고 다 어려운데 예배 그냥 드리면 되지 꼭 성전 가야 돼 그죠? 그리고 이제 막 이제 하나님이 훈련을 막 여십니다 이 훈련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훈련 받으라고 훈련을 막 이제 여시고 메시지들을 주시는데 사단은 뭐라고 속이는지 아십니까? 요즘 메시지가 너무 많아 그거 안 들어도 들을 게 너무 많아 딱 속이는 거예요 사단이 이게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속이는 거고 똑같이 지금도 여러분을 속이고 나를 속이려고 한다니까 이게 우리 자녀를 성도들을 여기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의 계기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정말 무서운 존재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꺾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고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놓치게 만들고 말씀을 놓치게 만들고 영적 우선순위를 놓치게 만드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이제 나는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오직 성전 중심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까 그렇죠? 막 너무 정신없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2022년 1월 21일 새벽에 예원교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기가 유일해요 전 세계에서 맞습니까? 지금 유튜브 튼다고 그게 맞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은 2022년 1월 23일 돌아오는 주일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전의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주일 2부 3부 10시 12시 우리 이 성전에서 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한 말씀입니다 메시지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그날 그때 그곳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메시지가 왜 많습니까 메시지는 유일한 거예요 유일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사단의 속임수에 섞지 마시고 내가 깜빡하면 속는다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이거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도 훈련도 현장도 헌신도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이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기 세력을 완전히 꺾고 영적 싸움에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너무 염려가 많습니까? 어렵습니까? 빌리포스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광고로 다 아래라 그래만 모든 지각의 하나님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침마다 뭡니까 이가 흑암 꺾고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죠 그래서 우리 단임 목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삼오직으로 딱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삼오직으로 일어난 분 삼오직으로 일어나세요 아침마다 그러면서 이 아침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괜히 핸드폰부터 TV부터 만지지 말고 이제는 원단 말씀 강단 말씀을 매일 아침에 이거부터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리스도께서 10장에서 다 끝냈다 요거를 아침마다 각인하시라니까 다 끝났어 안 끝났는데 끝났어 마귀는 자꾸 그래 안 끝났어 끝났어 끝났다는 거를 아침마다 그리스도로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끝났다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란 영적 진리 이 사실을 날마다 아침마다 각인하실 때 그러면 보이지 않게 이제 보좌가 움직이고 사단의 세력 흑암의 권세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나에게 각인뿔이 체질화되어져서 이제는 사단의 괴계를 넉넉하게 뛰어넘고 본당 한당과 70인 제자 운동의 주역으로 또 복음 서밋으로 당당히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